왜 불렀는데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. 저기 있잖아. 어. 내가 정말 곧 빠지게 생각해봤는데. 어. 아무래도 방법이 없다. 뭐?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임신을 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냐. 나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직장도 가진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어. 그래서? 지금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정말 미안하고 싫은데. 알았어. 알았으니까 그만해. 야. 왜 그래? 헤어지자. 이 아기는 나 혼자 나와서 씩씩하게 잘 키울 테니까. 넌 걱정 말고 네가 할 길 가라. 너 왜 그래? 뭘? 네가 하기 힘든 말 내가 대신하는 거 아니냐. 헤어져 준다고. 아니야. 바보야. 우리 결혼하자. 나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너한테 미안하지만 결혼하자. 나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알바하고 졸업하면 꼭 실력 있는 변호사 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힘들어도 좀 참아주라. 그렇게 밖에 이렇게 밖에 풀었지 못해줬어. 눈물지 마. 동해선도 다 깨겠다.